비만한 여성이 단기간 과도하게 살을 빼면 생리불순 위험이 최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환 서울성모병원 내과 교수팀이 2010년에서 2012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체중 변화와 생리불순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비만한 여성이 1년 이내 3kg 이상의 체중 변화가 있으면 생리불순 위험도가 체중 감소 때 1.74배, 체중 증가 때에는 1.4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체중이 6에서 10kg 줄어든 비만 여성은 체중 변화가 없는 여성보다 생리불순 위험도가 5.7배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1년 사이에 체중이 6에서 10kg 더 늘어난 비만 여성은 위험도가 3.65배 상승했습니다.